어헤이 양반뺏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제쪽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역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워크로 양대굴과 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타령대교육을 하시고 양대굴과 주제적 미션 역시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령대교육을 하시고 왼쪽으로 돌아와서 워크로 양대굴과 주고 있고요. 열심히 모으시면서 우리 양들은 홈페인을 하시고 여기판이 마지막 스키아 parting까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션 대화시킬께 분들이 교환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